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신의 길을 가고 있는 연대암 이금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땅에 가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혼이 떠나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무지무지해요. 너무 많아요? 네. 이번에는 안 팔리는 땅, 파는 방법. 예를 들면 내가 땅을 사놨는데 이 땅을 팔긴 팔아야 되는데 이 헐값에 팔기는 싫어. 땅은 팔아야 돼. 이럴 땐 팔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땅도 인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나 사람이나 다 인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땅도 주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못 만나니까 지금 못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지신에 가서, 땅에 가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네. 뭐 부족을 쓰든가, 부족으로 방법을 하든가, 방법은 많아요. 사람마다 이 방법이 통하냐 안 통하냐 그거는 저희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상담을 하든가 오셔서 하면 그건 알 수 있어요. 미용실인데 그때 당시에는 분당이 이제 막 이제 시작할 때 신도시인데 그때 이제 신도시니까 뭐 이렇게 밀집된 곳이 아니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는 터에 가서 터 군웅을 풀어줘요. 터 군웅? 네. 터. 군웅이 뭐 어떻게 파는 거예요? 그 터에 있는 신명한테 터를 풀어주는 거예요. 배우를 해주는 거예요. 터에 가서 이렇게 방법을 하면은 바로 나가요. 터에 가서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에서 끌어들이는 거죠. 인연법을.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나가요. 그런 경우는 무지무지해요. 너무 많아요. 원래 땅을 이제 사고 팔고 할 때 사람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죽었다 죽은 장소다 라고 하면은 엄청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이 잘 팔리게 하려면 아무래도 거기서 죽은 영혼들을 좀. 그렇죠. 기분을 풀어주는. 그렇죠. 그렇게 해보신 적도 실제로? 네 있습니다. 오래된 집인데 사람이 앉아 말하자면 거기서 죽었어요. 뭐 안 좋게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혼이 떠나질 못하니까. 혼이 거기에서 머무르면은 그 터가 움직이질 않아요. 처음에는 안 팔리니까 그냥 새를 주든가 할 거 아니에요. 새로 사는 사람도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무속인을 의뢰해가지고 가서 터를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좋은 데 가시라고 이제. 그러면은 언제 그랬나 하고 진짜로 터가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인연법이. 그러니까 이게 터에서 붙들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혼이 붙들고 있으면은 그것도. 가야 되는데. 갈 곳은 못 가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터에서 좋은 데 가시라고. 천도질을 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덕을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와의 인연법의 코드가 맞으면은. 그 소원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서는 그렇게 해서 많이 해결이 됐어요. 네.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네. 자신감 있죠. 자신감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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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